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환 씨 안녕하세요 제가 립 색깔 칠해줄 수 있을 수 있다 입도 잘 나온다 오! 좋아 정환 씨 정환아 정환아 너무 추워 정환 씨 정환 씨 정환 씨 싸우는 공기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람볼 생활입니까? 죄송하단 자주 저희들이 다 귀신이 아니에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람볼은 이 증후각도 저희 여러분들 그럼 보여 차가운.. 재밌었다. 즐거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